98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어제 열대저기압 형성경보인 tcfa 통보문을 발령하였습니다. 98호 열대요란의 위치는 팔라우 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약 56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열대요란의 중심기압은 1008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7km 20노트입니다. 이 98호 열대요란이 3호 태풍 구촐로 발달하더라도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만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 걸쳐져 있는 장마전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지난 2호 태풍 마와르 당시와 유사하게 장마전선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6월 5일 저녁 9시 일기도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필리핀 해상에 1,8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보이며 거의 정체중이라는 almost stnr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기압이 거의 정체중인 상황이며 이것은 98w 열대요란입니다.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필리핀 해상에 98w 열대요라는 현재의 레드서클 마크가 되어 있으며 이것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의 좌측을 보시면 인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의 바다 아라비아해에서 사이클론의 씨앗 92a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이클론의 씨앗 92a 역시 레드서클 마크로 추적 중이며 24시간 이내에 사이클론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필리핀 해상의 98w는 3호 태풍 구촐이고 아라비아의 92a는 2호 사이클론 비파르조이입니다. 3호 태풍 구촐은 일본으로 북상하여 6월 13일 화요일에는 도쿄 인근 이즈제도 하치조섬 근처를 지나가는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치조섬은 최근 일본 관동지역 강진과 연관성이 거론되면서 또한 강진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우리에게 자주 거론되던 지역인데요. 이 하치조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미쿠라섬에서 남동쪽으로 75km 떨어져 있는 이즈제도의 화산섬으로 도쿄도가 관할하는데 면적은 여의도의 20배이고 인구는 7000명 정도입니다. 이곳을 3호 태풍 구초리 관통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기상청은 3호 태풍 구초리 일본으로 북상하여 6월 13일 화요일에 오가사와라제도 근처를 지나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호 사이클론 비파르조이에 대하여는 유럽은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 해안의 오만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도 문바이 근처로 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6월 5일 산샤댐에 많은 폭우를 뿌린 강수대는 서해앗 바다를 지나서 6월 6일 오후 4시 정도까지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강수대는 제주도를 지나서 6일 현충일 새벽부터 일본 규슈를 시작으로 비를 뿌리기 시작하여 6일 현충일 오후에는 시코쿠 주고쿠 김키지방에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6일 저녁에는 일본 관동지역과 이시카와 가나자와 도야마 후쿠이 지역 즉 호쿠리쿠 지역에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시카와현 노토지역과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무려 136번의 군발지진이 발생 중이며 이러한 군발지진과 최근 계속되고 있는 호쿠리쿠 지역의 폭우는 결국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이틀 전인 6월 4일 오전 6시 중국 서남부 수천성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들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위치해 있던 광물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산사태 발생 이후로는 최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